어쩌면 이제 다신 못 볼 수도 있겠네요. 잘 잤어요? 전 어제 한숨도 못 잤는데. 하늘이 꼭 불타는 것 같아. 예쁘다. 제 능력이 뭔지 모르죠? 새로운 소식에 따르면 미항공우주국 즉 나사에서 초능력자들과 협력하여 해성 유도미사일을 다시 한번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물리법칙을 무시할 수 있는 초능력자들의 능력과 나사의 첨단기술이 더해져 유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발표인데요. 현재 미국 휴스턴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. 라운드